성인이 된 자식에게 말해주고 싶은 한 단어는 1위가 LIVE LIVE LIVELY 생생하게 순간순간을 느끼며 살아라 LIVE SIMPLY 단순하게 집중하며 살아라 LIVE IN MY WAY 남과 비교하지 말고 존엄한 나의 길을 가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절대 다시 오지 않는 이 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라 오늘을 살아라 LIVE 우리 투데이 신바람 이박사 였습니다 도착해 감사합니다.